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목관리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좀 많은 가짓수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모두 다 지키신다면 굉장히 목관리를 잘 하실 수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실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지키기 가장 힘든 거기도 한데요 먼저 카페인을 섭취하고 나서 바로 목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수업 직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은 성대를 조금 마르게 한다고 해요 건조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성대라는 거는 이 두 개가 부딪히면서 소리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건조하다면 부딪힐 때 상처가 나거나 굳어지기가 좀 더 쉽겠죠 그래서 건조하게 하면 안 되니까 우선 카페인을 섭취하고 나서 바로 목을 쓰시면 안 되고요 같은 이유로 두 번째 물을 자주 드셔야 됩니다 물을 자주 드신다는 게 찬물을 자주 드시라는 게 아니라 좀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요 이때 첫 번째와 연관지어서 카페인이 들어간 차 종류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홍차라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녹차라든지 이 경우에는 카페인 종류가 조금 들어간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래도 안 드시는 것보단 나으니까 차라도 드시는 게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카페인 드시고 수업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물을 자주 드시고요 사실 이것만 지키셔도 웬만큼 관리가 되실 텐데요 그래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업하기 전에 혹은 아니면 일어나셨을 때 출근하기 전에 아니면 출근하시는 길에 성대를 비롯해서 턱관절을 풀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보컬 레슨할 때 들었던 건데요 그리고 이비인후과를 가서도 항상 듣는 게 성대 주변을 마사지를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대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주변에 이렇게 누르면서 마사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시도 때도 없이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좀 성대가 나온 편이어서 잘 보이실 텐데 여기 주변을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주변에 이렇게 누르는데 조금 아플 정도로 너무 아플 정도로 말고요 살살 이렇게 눌러주셔서 근육을 이완시켜 주시는 게 필요한데 이 이유를 들어보니까 성대도 어차피 근육이기 때문에 준비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무리가 간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시고 같은 이유로 입술이랑 턱근육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턱근육도 이렇게 만져주시고 아이우에 오 이렇게 입모양을 조금 크게 만드시면서 풀어주시고요 입술도 풀어주셔야 됩니다 입술 풀어주시는 거는 뭐 이거 있잖아요 조금 침이 튀니까 조심하시면서 이거를 통해서 입술도 많이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성대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이 보컬 레슨 때 배웠던 거는 입에 공기를 가득 채우시고요 이렇게 가득 채우시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그럼 좀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를 내는 게 성대를 풀어주는 이제 준비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시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은 조금 더 성대에 무리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맨날은 잘 아니지만 조금 성대가 많이 약하신 분들은 이거를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몇 번째인지 까먹었는데 네 번째인가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야기를 하실 때 그리고 수업을 하실 때 최대한 편하게 하셔야 돼요 최대한 평소에 말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평소에 말할 때 이미 성대를 쥐어 짜내듯이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은 발성 자체를 고쳐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어렵고 평소에 말할 때는 목소리가 좀 쉽게 상하지 않는데 수업만 하면은 목이 바로 가버리는 분이 있어요 저처럼요 지금도 사실 저는 목소리 톤이 평소 말할 때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선생님 왜 선생님은 평소 얘기할 때랑 수업할 때랑 목소리가 달라요 라는 얘기를 좀 몇 번 들었었어요 그리고 노래 부를 때도 제가 성대를 쓰는 방법이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얘기할 땐 괜찮은데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은 성대를 쥐어 짜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발성이 쉽게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뭐 배에 힘을 주느니 목에 힘을 안 주느니 이러는데 이걸 뭐 어떻게 쉽게 알겠어요 간단하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목소리 톤을 높이지 않고 그리고 톤을 낮추지 않고 톤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목소리를 굉장히 작게 내거나 크게 내거나 이게 다 성대에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냥 편하게 평소 얘기하는 톤으로 최대한 그걸 유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애들이 떠드는데 어떡하나요 소리가 올라가는데요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데요 소리를 질러야지만 조용히 해요 이러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를 쓰셔야 돼요 저도 성대결절에 걸릴 때 쯤에 마이크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몇만원 짜리든 아니면 비싼 거든 교직원 포인트를 이용을 하시든 아니면 뭐 저렴한 걸 구매를 하시든 마이크 하나는 제 생각에는 필수인 것 같아요 특히 남학생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말이죠 이거 남녀차별은 아닌데 여기 남중에 오셔가지고 20년 만에 마이크를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뭐 적응을 하시면 괜찮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마이크를 구매하시는 경우에 학생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이크를 쓰지 않으면 목이 가버려서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어떻겠습니까 그냥 해야죠 그래서 마이크 구매를 꼭 추천을 드리고요 최대한 평소 톤을 유지를 하셔라 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번에 다섯 번째로는 뭐냐면은 보조기구들을 조금 이용하시는 건데요 뭐냐면은 프로폴리스 같은 거 있잖아요 프로폴리스를 뿌려서 이제 그게 꿀에서 출출하는 건데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프로폴리스 보통 뿌리는 거나 아니면 알약 같은 캔디가 있어요 이 성분이 목에 좋다고 합니다 이거나 아니면 도라지즙 아니면은 도라지청 아니면은 뭐 저는 자주 먹는 게 홀스 같은 경우인데요 목을 화하게 해주는 목 캔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드시면서 수업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시고 뭐 목에 염증이 생겼을 때 조금 더 완화 시키려면은 미놀 이라든지 뭐 스트랩실 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 4개 까지는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보조기구들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길 텐데요 뭐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면은 이제 목을 따뜻하게 유지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집에 와 가지고는 혼잣말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안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가수들이 목 관리하는 것처럼 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크게는 이 다섯 가지 정도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배즙이나 도라지즙 배 도라지즙이죠 이걸 먹었더니 도움이 됐거든요 수분 섭취하는 데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퇴직하신 선생님께서는 약 도라지청이 있대요 약도라지 근데 이거를 사가지고 도라지청을 담가서 먹어보면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목 관리 하시는 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니까 조금 습관을 많이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 자주 드시고요 목 관리에 가장 기본적인 팁은 우선은 말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뭐 사회 쪽 그러니까 도덕 이런 식으로 강의를 풀로 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영상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가지고 목소리를 최대한 안 쓰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다섯 시간 수업하고 왔는데 오늘 두 시간은 자습이어서 그나마 목이 이 정도인 거지 다섯 시간 풀로 수업을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 다음날도 목이 빨리 쉬어버려요 이게 성대가 계속 부딪히는 것도 어쨌든 근육을 쓰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엔 나중에는 1시간만 수업을 하더라도 목이 쉬어버리는 상태가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괜찮다고 해서 목을 무리해서 많이 쓰시게 되면은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을 최대한 아껴서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배에 힘줘서 말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횡설수설한 경향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김선생이었고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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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